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김영수 아 완벽합니다 김영수 네 들어왔다 김영수 우승 김영수 우승 2022년 코리아 소의 대상관 이케 Rule임 김영수rec 김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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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K-JR? Series 1asters 승 상에 2개씩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올해 첫 승만 해도 너무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2등까지도 하면서 한검왕에서 지isses 다 차지해서 너무 기쁘죠 And this is my game to play, to claim a brand new name, oh And I ain't gonna lie to you, I'm a bit nervous,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've ever told 2017년도 때 이제 저희가 NC 다이노스의 이종호 코치님을 만나면서 좀 너무 연습적인 부분으로만 좀 치우치지 말고 체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시야를 돌려서 준비했던 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. 양희지 선수가 워낙 대단한 선수이다 보니까 같이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좋은 기를 받아 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느껴야 될 부담감이나 무게에 있어서도 어떻게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로지 영수가 잘한 거고 영수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뒤에서 뭐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영수가 잘한 겁니다 진짜 아 너무 좋았죠 진짜 좋았죠 제가 골프 안 보는데 골프를 보더라고요 국가전환도 어차피 많이 받을 건데 그냥 고생했다고 당긴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여기 고향분들께서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유로피언 투어 시드가 나오는 바람에 유럽 쪽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올 것 같고요 추후에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늘 꾸준하게 좋은 성적 내면서 훌륭한 선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만나 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